지난 2월 22일, 타케시마의 날을 맞은 시마네현. 일본 우익단체와 항의 방문한 한국시민단체와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일본 각지에서 몰려든 우익단체들로 시내는 긴장이 고조됐다. 지난 2006년부터 진행해온 행사. 그런데 아베 정권 이후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정부 차원의 행사로 승격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던 아베 내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무관을 파견하고 20여 명의 현역 의원들까지 참석했다. 아베 내각은 일昨年 12월의発석과 함께 렉다이 내각에 처음에 려도担当의 대신을 맡겼다. 제国의 려도는 타케시마의 정부, 지역의 여러분이 국민들과 국민들과의力을 합격할 필요가 될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시마네현 의장에게 야유를 보내는 등 위안부 문제에 민감했다. 이날 시위는 시마네현뿐 아니라 도쿄 중심에서도 벌어졌다. 일본 전역에서 일어난 우익의 시위. 지난 주말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타케시마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 행사의 규모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올해 특이한 점은 위안부 문제가 영토 문제보다 더 부각됐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 아베 내각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재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아베 총리가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우익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왜 위안부 문제를 이토록 부정하는 것일까요? 각종 언론의 기사를 연재하는 요코다 하지메 씨는 지난 몇 년간 아베 총리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다. 최근에는 NHK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데 방송 관계자의 입단 망언 때문이다. NHK 모미 가스토 신임 회장은 지난 1월 25일 추임과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쟁 시 군 위안부 존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기 때문이다. 사과를 했지만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이 회장의 위안부 역사 부정이 사실상 아베 총리의 내각의 입장과 같다는 것이다. 어면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아베 총리 아베 총리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꽤 오래전부터 지속됐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보수 모임에서 중책을 맡았다. 그가 사무국장을 맡았던 일본의 앞날과 역사를 생각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 그는 회원들과 함께 일본 교과서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 내용을 빼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기자는 우리에게 책 한 권을 보여줬다. 위안부와 관련한 아베의 발언이 담겨있다는 책이다. 실제로는 한국에 기생집이 많았고 그런 장사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안부 활동이 터무니없는 행위가 아니라 생활 속에 꽤 녹아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라는 글 등 위험한 발언이 담겨있었다. 아베 총리는 과거 위안부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도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의혹이 사실일까? 우리는 당시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프로듀서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현재는 방송일을 그만두고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가타 고조 씨는 지난 2001년 여성국제전범재판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다. 위안부, 가해병사 등 실제 인물들의 모의재판. 당연 관심도 집중됐다.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자료 확보에도 신경을 썼다고 한다. 그런데 방송 전날 갑자기 내용이 뒤바뀌었다고 한다. 저는 NHK에서 32년이 있었다. 저는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 방송을 했다. 나는 그 후에泣지 않았다. 나는 그 때까지만 했다. 나는 너무悔하였다. 몇 장의 종이를 보여줬다. 방송에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내용별로 정리해둔 표라고 했다. 원래 나가기로 했던 방송 내용은 윗선의 지시로 인해 상당 부분 편집됐다. 그리고 그 빈 시간은 다른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런 수정 과정만 세 차례. 방송 시간도 평소보다 축소됐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윗선에서 삭제를 요구한 것일까? 먼저 전 일본인 가해에 병사의 증언이 빠졌다. 중국에 출생した 일본군元兵士가証言台에立ちました. 전 일본인 가해에 병사의 증언이 빠졌다. 그리고 중국 위안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증언도 삭제됐다. 일본군에 대한性포력이怪하지 않다. 힘겹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증언을 하던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다. 쓰러질 정도로 힘겹게 떠올린 과거 기억이었지만 방송에서는 편집됐다. 당시 법정에서는 일본의 천황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네레이션으로 덮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수정 지시는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방송에 있어서 최종 작업인 네레이션 대본에도 수정 지시가 있었다. 위안부라는 말이 몇 차례 나오자 그 부분에 삭제라고 표시해 놓는가 하면 또 다른 대본에는 비즈니스라고 적혀 있다. 위안부를 직업으로 표현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나가타 프로듀서는 우연히 입수한 상사의 수정 대본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바로 당시 관방부 장관이었던 아베였다. 한 장관이었던 플러스는 어떻게 말했다. 이 부장님이 과연 괴력을 바꿨다는 뜻을 말했다. 한 신문사 역시 배후 인물 중 한 명으로 아베 신조를 지목했다. NHK의 고위관부를 불러 방송 수정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당시에 관계자를 만난 적은 있지만 방송 내용에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송을 본 후 실망과 상처를 받은 위안부 할머니들. 결국 전범 재판을 주관한 시민단체는 NHK 방송국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나가타 프로듀서는 방송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심경이 복잡하다고 했다. 아베 신조가 시작됐다. 먼저 방송국에 출연하는 사람으로서 심장하는 사람을 맡기고 이쁘게 말하는 사람을 맡기고 아베의 아베 신조가 얘기하는 사람을 맡기고 아베의 아베 신조가 말하는 사람을 맡기고 재판은 NHK의 책임 유무에 집중됐다 아베 신조의 편집 개입 의혹은 규명되지 않았다 이미 젊은 시절부터 뿌리 깊게 박혀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정 아베 총리의 이런 왜곡된 역사의식은 그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베는 왜 이런 역사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베의 고향 야마구찌연에서 그의 정치적 뿌리를 취재해 보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초청 강연에서 군국주의자라는 단어를 농담처럼 던졌다 주변국을 자극하는 아슬아슬한 발언들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작년 12월 말 일부 측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한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었다 이따는 망언과 도발 행위를 진두지휘하는 아베 총리 그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어떤 계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또 어떤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는 걸까 2003년 한국에 귀화해 독도종합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 그는 아베 총리의 행동에 대해 의외의 해석을 했다 현재 아베 총리의 성격을 깊이 아르기 위해서는 아베 신조의 출신이라는 것을 이루당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신조의 출신은 야마구치현이고요 춘주 할아버지 시대부터는 대상이자 전치카로서 선대 명문의 가문이었습니다 일본의 혼슈 남서부에 있는 지역으로 예전부터 중국과 한반도를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 야마구치현 아베 총리는 도쿄에서 태어났지만 종종 야마구치현 출신이라고 말해왔다 전문가들은 야마구치현이라는 배경이 아베를 굳건히 떠받치고 있다고 말한다 이곳은 아베 총리의 선거구이기도 하다 과연 야마구치와 아베는 어떤 관계로 엮여있는 것일까 아베 일가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정치 명문가로 통한다 아버지는 외무대신이었던 아베 신타로다 외할아버지는 56, 57대 총리를 지낸 기시 노부스케 그의 친동생인 사토 에이사쿠 역시 총리를 지냈다 아베는 어떻게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됐을까 히라사와 가스에이 자민당 의원은 아베 총리의 어린 시절 가정교사였다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했던 아베는 몇 년 후 외무대신이었던 아버지의 비서로 일하며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93년 어려움 없이 중의원이 됐다 그런데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기시 노부스케의 정치 이력 그는 곧잘 자신이 만주국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왔다고 한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상공부 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르지만 태평양 전쟁 패전 후 A급 전범으로 기소된다 A급 전범 7명을 교수형에 처한 미국은 이상하게 기시 노부스케를 석방한다 그리고 A급 전범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 총리 자리까지 올라 미국과 군사동맹인 미일 안보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대규모 반대투쟁을 불렀다 기시 노부스케는 괴한의 칼에 습격당하기도 했다 그런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아베다 그는 존경하는 할아버지를 A급 전범이라 부르는 것을 들으며 그 반감으로 보수라는 단어와 자연스럽게 친근해졌다고 말한다 일본의 평화 헌법을 미국이 만든 불평등한 법이라고 생각한 기시 노부스케 아베 총리가 외할아버지와 함께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은 요시다 쇼인이다 작년 그의 무덤에 참배했다 아베 총리의 정치 신조인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강한 일본을 회복하겠다 그 뿌리가 역시 요시다 쇼인에 있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베가 존경하는 요시다 쇼인은 어떤 인물일까 쇼인 신사가 있는 야마구치연 하기시를 찾았다 입구에 붙여진 쇼인 신사 현판 기시 노부스케가 직접 썼다고 한다 신사 앞에는 명치유신의 태동지라는 비석이 서 있다 작은 외할아버지인 사토 에이사쿠가 썼다 에도 막부 시대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무사들은 힘을 합쳐 당시 권력은 없고 이름뿐인 일왕을 옹립하고 막부를 무너뜨린다 그 후 메이지 헌법을 만들어 일왕을 신격화한다 결국 일왕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 됐다 메이지 유신의 중심엔 바로 하기시의 작은 학당이 있다 송하촌숙, 쇼카손주쿠라고 불리는데 이 학당을 연 사람이 바로 젊은 사상가인 요시다 쇼인이었다 11살부터 강의를 시작할 정도로 총명했다고 한다 학생이 문였다 잠이효진이教육을 한 8章과 10章' 1 이 두 명을 가지고 성가손주쿠 이 학당은 8章 1間였다 문자들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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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명을 넘어갔습니다. 이곳은 손님과 문자들이 자리에서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한다. 그리고 코스처럼 기념촬영하는 곳이 있다. 한쪽 면에 걸린 사진들. 요시다 쇼인이 길러낸 일본 근대화의 주역들이다. 일본 초대 총리 이토 히로부미도 쇼인의 제자였다. 쇼인의 학당 바로 옆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 살았던 집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그는 하급무사 출신이었지만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메이지 유신의 중심에 섰다. 일본을 근대화시켜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을 젊은, 그것도 주류 세력이 아니라 하급무사들. 그런데 그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 주인공, 혁명의 주인공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의 문화생들이 메이지 유신의 추측이 된 겁니다. 메이지 유신의 핵심 멤버였던 다카스기 신사쿠. 일본 군국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야마가타 아리토모. 명성화 후 시혜의 배우자로 알려진 이노우의 가오루. 초대 조선총독 베라우치 마사다케 등이 모두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다. 단 2년 만에 평범한 무사들을 군국주의의 주요인물로 만든 요시다 쇼인. 그는 자신의 책 유수록에서 일본의 성장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을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이는 실제로 제국주의 일본이 실행했던 침략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는 실제로 제국주의의 주요인물로 만든다. 야마구지형 육군은 한반도, 만주, 대륙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말하자면 한반도와 톰보가에 대한 침략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야마구지형이고 거기에 막대한 자기들의 이콘을 가지게 된 거죠. 요시다 쇼인은 29살 때 막부의 고관을 암살하려다 발각돼 사형당했다. 묘는 이곳에 있지만 신의는 야스쿠니 신사의 제1호로 안치돼 있다. 아베 총리가 이곳을 찾은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막번 체제, 근세 일본의 일종의 종원을 만들어낸 일종의 막번 체제의 붕괴 신호탄을 만들어낸 선거자적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요시다 쇼인을 숭배한다는 본인의 언행은 결국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내겠다. 그것을 본인의 저서에서는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아름다움은 결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나라들과 사이좋게 공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일본 주권의 날, 정부 행사에 참여했던 아베 총리. 갑자기 일왕을 향해 만세 삼창을 외쳤다. 혹시 아베 총리는 일본을 위해 제2의 메이지 유신을 준비하는 것은 아닐까. 천황패와 만세는 궁극주의 일본을 상징하는 구호입니다. 역사에 대한 돌출 발언으로 끊임없이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는 아베 총리. 이런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 행보를 일본 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도쿄의 한 극장 비교적 한산한 낮시간인데도 매진된 영화가 있다. 바로 8주간 흥행 연속 1위를 달린 영원의 제로라는 영화다. 주인공은 가미카제 특공대.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 해군의 군함에 충돌시키는 이른바 자살 특공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일본 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 연말 이 영화를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묻는 소감에 대해 감동했다고 대답했다. 지난 2월 4일 일본의 한 지자체에서는 바로 이 가미카제의 유품과 편지 등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나미 큐슈시의 칠한 특공평화기념관. 이들은 2년 전부터 등재 신청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리고 관람객의 서명을 받으며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가미카제 특공대의 유서와 편지는 무려 14,000점에 이른다. 이 중에서 본인 이름이 확인된 333점을 칠한으로부터의 편지라는 이름으로 등재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관람객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단연 특공대원들의 유서다. 대원은 대부분 17세 전후의 소년병들. 과연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유서를 쓴 것일까? 우리는 실제 가미카제 특공대원이었던 사람을 수소문, 모이타시를 찾았다. 항공연습생 박물관. 마당의 항공기 잔해부터 눈길을 끄는 이곳은 전 특공대원이 직접 사비를 털어 만든 곳이라고 한다. 우리가 만난 대원 카와노 키치 씨는 스무 살도 되지 않아 특공대회 지원했다. 대부분의 동료는 현장에서 출격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 그는 출격 이틀 전 전쟁이 끝나 살아남았다고 한다. 미국을 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자살 특공대원 전투기를 대거 출격시켰다. 작전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미국이 장이 부 arche했습니다. 이 장이 있는 사람이 VIET dran이 inspireraldך 성 Gracias입니다. 여기 변신가 오른쪽에 혹시 만족을 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 미사일이 된 것이다. 돌아오는 연료도 없었다. 3,800여 명이 특공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쪽의 작은 야스쿠니 신사를 만들어 먼저 떠난 동료를 기린다는 카와노 씨. 그는 당시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고 한다.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것.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이곳엔 가미카제 대원들을 포함 전쟁에 참가했던 250만 명의 전몰자들이 합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스쿠니 신사 내 군사박물관엔 엄청난 전몰자들의 사진이 있다. 이곳을 야스쿠니의 신들이라 부른다고 한다. 야스쿠니는 벚꽃이 필 때와 가을 매년 두 차례 대규모 제사를 지낸다. 나라를 위해 죽은 전몰자들을 신으로 안치시키는 국가 행사다. 제사의 목적은 현창이라고 한다. 애도라고 이룡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게 야스쿠니 신사의 홈페이지도 나와있지만 찬뜻은 현창입니다. 아주 잘 죽었다. 아주 용하다. 이런 거예요. 특히 현찬식은 전사자들에게 단신들의 생존의 모든 행위는 일본을 위한 위대한 행위였다라고 해서 전사자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만 거기에 합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침략 전쟁을 모두 미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종료 행사의 중심에 있는 거죠. 아베 총리는 특공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국가 기기에 비해 주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사실은 이 국가 이국은 나이탈이 안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국가 쓴 수 있는 년을表는 것입니다. 그것을 규정을 규정한으로 해서 根本가崩れてしま습니다. 그根本가崩れれば 결과가 이국의 기업은 나이탈이 안가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아베 총리 그가 생각한 국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협의회 대표 이희자 씨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난 지 13개월 때 강제 징용됐다고 한다 생사조차 알 수 없었고 아버지가 남긴 건 사진 한 장뿐이었다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임의적으로 돌아가신 것 같이 사망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멀쩡히 걸어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아들을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 부모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찾아다녔다 그리고 조금씩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중 한 문서를 통해 아버지가 징용 당시 군인들의 막사를 짓는 일을 했고 전쟁 중 파상풍으로 입원했지만 끝내 사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명부에는 알 수 없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 합사제 그런데 그 뜻을 알고 경악했다고 한다 한국인 합사자만 해도 2만 천여 명 합사 철폐를 위해 소송도 걸었지만 일본 법원은 번번이 거부했다 이희자 씨는 원치 않는데도 신으로 추도하는 일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남이 나라를 식민지 지배했고 그리고 또 강제동원해서 그렇게 많은 가족들을 다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은 하기는 커녕 그 죽은 사람마저도 해방시키지 않고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 일본의 정치를 용서가 할 수 없죠 아베 총리는 지금 헌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교전권과 군대를 가질 수 없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구조의 내용 때문이다 이 헌법 구조를 개정하여 자위대가 아닌 정식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구상이다 최근 헌법 개정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우경화 행보는 주변 국가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일본은 전쟁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더 국가의 사회에서 강화하고 정치하게 행사하고 적절한 국가를 기대하기 위해 정부가 전쟁에 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일본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참배 정권이 현명하다면 현실주의적인 안보 정책을 취하면서도 그러한 야수꾼이 참배로 대표되는 역사인식의 문제, 전후 질서에 도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손을 긋고 상대방이나 국제사회가 오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사실은 마땅한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것이죠. 역사인식의 문제, 전후 체제의 질서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주변국의 반발을 사는 우경화에도 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 먼저 생각되고 있는 사람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実感はしないですけどテレビとかニュースとか見てると良くなったっていうふうな報道の方が多いので。 デフレ不況が長引いた結果ですね庶民には強いものを求めるような大暴論それからそのベースとしてこの不況長引く不況に対する苛立ちみたいなものがあって安倍さんが強い日本を取り戻すというときに何か喝采してしまう。 それが本来の日本の姿勢です。日本を取り戻す。 2006년 가장 젊은 총리로 주목을 받던 아베 신조는 선거 참패 등으로 1년後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그리고 2012년 강한 일본의 부활을 내걸고 다시 한번 총재의 자리에 올랐다. 두 번째 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경제 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 때문이었다. 핵심은 양적 완화. 그야말로 돈을 잔뜩 풀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돌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커졌다. 최근엔 주가가 오를 때마다 치마 길이를 줄이겠다는 걸그룹도 등장했다. 핵심은 양적 완화. 핵심은 양적 완화. 핵심은 양적 완화. 트라이트라이트라이특을 수 있었다. 트라이트라이트라이특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감되었다. 얼마 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아베가 지지하던 마스조의 요의치가 당선되며 그야말로 아베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내일의 자유를 지키는 젊은 변호사 모임은 아베에게 좀 색다른 선물을 보냈다. 바로 일본의 많은 법학도들이 교재로 선택하는 헌법책과 이라크 어린이 돕기 초콜릿이었다. 최근 무리한 헌법 개정 추진과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돌발 발언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해주기 위해서였다. 일국의 인수주의 국가의 원칙이 혹은立憲주의의 성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学んでほしいというか私たちの思いというかそういうものを届けたかったんですね残念ながら今日までのところは何もないんです 얼마 전 프랑스 앙글렘에서 위안부 만화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정부 단체들의 방해로 우여곡절 끝에 전시가 시작되었는데요 일본이 항의하자 조직위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 알리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